이번 주 뮤직비링크에서 컴백하는 비투비와 여자친구입니다. 다같이 인사드릴까요? 셋, 넷, 폰투비! 안녕하세요, 비투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입니다. 네, 여자친구분들 이번에 확 바뀐 모습으로 컴백을 하셨어요. 신곡 핑거팁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신곡 핑거팁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겠다는 당찬 소녀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인데요. 그리고 파워청소에서 파워시크로 변신을 했습니다. 이야, 여자친구의 파워시크 굉장히 궁금한데요.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네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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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거팁 님 맘을 켜놓을게! 아,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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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! 접어서 충독된 것 같아요. 와, 비투비 선배님들의 신곡도 요즘 굉장히 화제잖아요. 직접 신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비투비 타이틀곡 무비는요. 영화 한탄을 보는 듯한 그런 멋지고 신나는 댄스곡입니다. 그러면 저희한테만 조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? 보여주세요. 네, 들려드릴게요. 셋, 넷! 늦기 전에 나를 받아줘 내 맘에 상처 아무는 대로 와,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. 빨리 무대가 보고 싶어요. 자, 그럼 매력 만점 두 팀의 무대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요. 조금만 기다려!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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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!